정형 수추들. 이런 애들은 드라이스터트라고 해서. 실제로 수추 전문 레이아웃 수족관이라서 그런지. 대부분의 어항이 이렇게 조화롭게. 와 이거 진짜 예쁜다. 이거는 국내 좀 약간 뭔가. 대박? 네,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중앙대신형 연구 소상상 임상 작품인 것 같아요. 소상상. 심화. 안녕하세요 애니멀로TV의 테드. 디케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아쿠아 리스모라는 수족관에 방문하게 됐는데요. 여기는 수초 레이아웃 전문 수족관으로 알려져 있는 수족관입니다. 한번 지하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예. 일단 들어오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이아웃 수초 레이아웃 전문 수족관이라서 그런지. 여기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상당히 레이아웃이 좀 잘 되는. 수초랑 부피가 굉장히 잘 꾸며진 수초고.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와. 테라리온입니다. 물용도 같은데. 진짜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서 물이 정말 졸들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좀 토토론가? 네. 토토론이네요. 그리고 여기 위쪽 보시면. 보기에 좀 무한스 수조 같은. 아 무한스 수조. 아 그러네요. 그렇죠? 여과기도 없고. 여과기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사장님이 이렇게 좀 상대하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거의 다 무한스 수조인 것 같고. 네. 무한스가 굉장히 멋있어거든요. 그리고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레이아웃이랑 약간 비슷한 건데. 여기 코이가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1204560. 넉자 하이 사이즈예요. 네. 관리가 참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제가 또 좋아하는 여기 부상수초가 또 있네요. 부상수초. 이게 제가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다 보면. 여기 이제 물품 같은 게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좀 더 많고. 이렇게. 여기 있는 거. 거북이왕 있는데. 이거는 호르트랩이라고. 무균 수초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균 수초. 이렇게 해서. 프리미엄 아쿠아리움 플랜츠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유럽이나 요즘 우리나라 많이 퍼졌는데. 수초왕을 이런 걸로 다 정립을 해서. 바로바로 세팅을 하는. 그런 추세가 많습니다. 이렇게 발송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맞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둘러볼까요? 네. 여기가 어떤 수조관 컨셉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이아웃 전문 수조관이라서 그런지. 일단 레이아웃을 한번 좀.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있네요. 하드스케이프. 하드스케이프라면. 수초 신기 전에. 다 꾸며놓은 그런 모습이고요. 그거 뭐 예쁘다. 30큐브인 것 같은데. 맞죠?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수초가 좀 이렇게 배치가 되고. 튕겨지면. 또 어떤 느낌이 될지 궁금하네요. 상대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명은 리컨. 코멘이지 300. 이렇게만. 멋진 유목들이 많네요. 유목들도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이렇게 랩이 랩핑이 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왜 되어 있는 거죠? 랩핑 되어 있는 것들은 안 알려줍니다. 예? 장단이고요. 장단이고요. 이 정경 수초들. 이런 애들은 드라이 스타트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드라이 스타트를 해줍니다. 정경 위주로. 보통 그렇게 해요. 네. 여기 있는 베타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베타죠. 우와. 예쁘다. 이거 디스커스 왕인 것 같은데. 네. 진짜. 보명 색깔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우와. 고피어 왕. 와. 예쁘다. 진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수초 전문 레이아웃. 수조깡이라서 그런지. 대부분의 어항이 이렇게. 조화롭게. 수초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서. 약간. 진짜 안정적으로 느낌이 있네요. 진짜 예쁘다. 수조 사이즈는. 904560. 석자하이 같고요. 네. 부세랑. 모스. 모스. 크립토콜이네. 와. 모스가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네. 진짜 멋있다. 이거 보시죠. 이거 빨간 거 보세요. 빨간 거. 갈게요. 지금 빨간 거. 이 정도 빨간색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 것도? 네. 예. 예. 좀 부탁드려요. 예? 우와. 이거는 진짜. 우와. 눈이 멀 것 같은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네. 이 바닥을 좀 이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바닥을 뭐 어떻게 해요? 바닥을 이렇게 수초 있게. 정겸으로? 네. 네. 이번 거를 좀 바꿔야 되나? 네. 네. 예쁘네요. 괜찮다. 와 이거 진짜 예쁩니다. 와. 여기도 수초 레이어우이 상당히. 우와. 이거 작품 같은데? 이야. 이것도 모스랑. 이거는 모스가 메인 수준이에요. 이거는 그 국내 좀 약간 뭔가. 계곡? 네. 그런 느낌인데요?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구현하신 것 같고. 그렇죠? 너무 멋있어요. 와. 이거는 진짜 멋있다. 계곡에. 사고 내려오는 느낌. 네. 한번 또 보시면. 와. 이거는. 여기 그. 중앙대수면 연구 소장상. 은상 작품인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네. 지금 아까. 살짝 얘기하시기로는. 트리밍 시기를 살짝 놓쳤다고. 트리밍 시기가 됐다고. 네. 과실이. 네. 레어 전문형 같은 느낌이. 이런 것도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다 헹궈주셔서. 와. 이런 것도 느낌 되게 좋네. 와. 나무. 엽기적인 거냐 아세요? 네. 보셨죠? 아재에요? 네. 그 나무 생각나네요. 거기 파묻은 나무? 네. 건우야 이거. 미안해. 건우가 아니라. 견우입니다. 지금. 연구야. 이것도 괜찮네요. 네. 이 고드는 컨셉인가? 맞아요?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네요. 뭔가 이런 것도 좀 약간. 진짜 예쁘다. 이것도 예쁘네요. 수초 지금 트리밍 하신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진짜 수초가 풀로 자랐을 때는 굉장히 멋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새우가 붙어있고. 저는 이렇게 바닥에 깔리면 이렇게 멋있죠? 제가 그 수초를 잘 안 쓰는데. 한번 써볼까요? 아니요. 왜요? 왜요? 한번 써봐주세요. 진짜. 그리고 이것도. 이 하스킵도 진짜 멋있다. 이렇게 통째로 파는 거겠죠? 그렇죠. 작품이니까요? 네. 보시면. 맞아. 샌드, 소일. 소일 부분이. 정확하게 다 구분이 되겠죠? 수초 어항으로 꾸며야 되니까 소일은 항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죠. 맞죠. 그리고. 네. 어차피 수초 부분이 크게 차이하지 않기 때문에. 다 소일을 채울 필요는 없고요. 꼭. 샌드로 좀 채우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되게 멋있는데. 진짜 멋있습니다. 잘하시구나. 지금. 그래. 한번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아쿠아 리스모 수초 레이아웃 전문 수조관을 방문했는데요. 다른 다양한 축양장들도 있고 상당히 레이아웃이 정말 고급지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작품처럼 만들어진 수조도 있기 때문에 가까우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직접 구경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아쿠아 리스모 방문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니멀 노티비의 테드. 티키였습니다. 안녕. straj guy 구독과. 좋아요. 여기에 UK의 아이디어와 리스모 imposing 생각ern. 애니멀 노티비 생 elements in your하뵐.